이 사람아 있을 때 잘해야지. 대중님 있을 때 잘하셔야지. 왜 대답을 안 해요. 감사보지 말까요. 근데 본인도 잘못하셨잖아. 안 하셨어요? 와이프가 처음 바람을 피어서 맞바람을 피우는 거였는데. 그러니까. 잘 들어보세요 대중님. 여자가 바람을 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서로 서울에 했겠죠. 남자가 바람을 피는 거하고 여자가 밖으로 도는 거하고는 달라요. 바람은 일단 나쁜 거야 대중님. 그죠. 어떻게 보면 배우자에 대한 기만이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 대한 기만이기도 해. 그쵸. 사모님도 잘못하셨지만 대중님도 잘못은 하셨어. 그리고 그 전에 바람이 나기 전에 우리 대중님도 사모님한테 그렇게 좋은 남편 아니셨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. 아니에요. 본인이 지금 여기서 얌전하게 있지만 성격은 뭐 같잖아. 아닌가요. 네 맞아요. 본인 폭력 안 썼어요 부인한테? 안 썼어요. 폭력적이지 않았어? 욕도 거의 안 했고요. 욕을 거의 안 했다는 표현 자체가 웃기지 않아? 그 말은 와이프가 자기가 바람나가지고 협박을 받고 이런다고 그랬을 때도 욕을 안 했고 그 뒤에 또 와이프가 의심 가는 행동을 하는데 좀 해명을 해달라. 내가 그러니까 내가. 근데 대중님 잘 들어보셔. 이미 끝났어. 연락하세요. 그냥 뭐 때문에 연락하셔. 아이들 때문에. 애들 때문에 돈 필요하고 이럴 때 연락은 오죠.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기르고 있고. 애들은.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양육비를 주고 계시고. 잘 들어보셔. 대중님. 저는 그렇습니다. 어쨌든 아이들 생각에서 재결합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. 근데 이미 이 집은 깨진 쪽박이야. 믿음도 신뢰도 다 깨졌어요. 맞아요. 본인도 맞바람 피우셨잖아. 그렇지? 지금 여자 만나시는 분 없으세요? 그렇다 하더라도 있잖아요. 본인이 이 여자분하고 못 살아요. 믿을 수 있겠어요? 믿음이 있어요? 그것 때문에 지금 찾아온 거거든요. 못 믿어요. 본인 자체가. 못 믿는다고. 본인도 또 이 가정에 충실하지 못합니다. 그럼 뭐만 하면 되겠어요? 아빠의 역할, 엄마의 역할에만 충실히 하시면 돼요. 각자 다른 사람을 만나고 각자 다른 사랑을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끝난 부부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에요. 이해하셨죠? 네. 왜냐. 우리 대중님이 40대가 편하지 않으라 그랬어. 네. 일 쪽으로도 편하지 말라 그랬고 직장으로도 편하지 말라 그랬어. 아닌가요? 맞아요. 그리고 지금 역시도 금전으로도 많이 힘들어요. 어? 딱 죽겠어요. 응? 지금 무슨 일 하세요? 지금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. 어떤 회사? 가스 회사. 어. 배달하시는 거? 예예. 납품하는 거. 납품하는 거. 어? 운 데다가 본인 사주에 예예. 금전녹이 쌓이지 않아. 응? 아니에요. 맞아요. 응. 다 하세요. 이거는 젊은 날부터 그랬어. 그죠? 그 다음에 자 대중님아 들어 보셔 어. 공인 집안에는 예예. 계고기도 많이 잡숴고 예. 응 아니에요. 난 불명이 보이는 거 그대로 얘기할게. 그다음에 집 안에서 누가 뱀 수를 두셨는지 어르신들이 뱀을 막 잡는 게 보여. 아니에요. 그건 잘 모르겠어요. 벌전이 많아. 그만큼 집 안에 고가 많다는 얘기야. 근데다가 본인 내가 지금 어렸을 때 산을 끼고 집이 있었나 봐. 산자락을 등에 업고서 집이 있었나 봐. 시골집이. 옛날에 할아버지가 유료 때 내려와서 퇴집은 데가 산 아래였어요. 그 터전을 먼저 보여주시거든. 그러면서 본인도 거기 살았어요. 나와서 저는 이렇게 아버지가 막내라 분가한 다음에 대구 시내에서 나왔어요. 근데 잘 들어보세요. 우리가 태아를 임신하고 태아를 임신하고 뭐를 해요? 뱃속에 담아 있을 때는 음식도 조심해라. 이러시잖아. 어머니가 되셨던 부가 되셨던 뭐가 되셨던 부가 됐던 이건 똑같아요. 집안 어르신도. 근데 이 지금 대주님을 뱃속에 담고서 개고기도 잡았지. 이렇게 기어다닌 거. 네 발 달린 거 있잖아요. 이런 거를 살생을 많이 하셨어. 이해하셨지? 그다음에 자 대주님. 잘 들어보셔. 본인한테는 지금 조상도 많이 감겨있지만 왕매도 많이 하시지만 이런 축생기라 그러죠. 축생기. 축생기. 축생이라고 하는 건 동물 말하는 거. 동물. 동물이 많이 감겨있다가 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막 퇴마 퇴마 하잖아. 그런 것처럼 많이 감겨있어. 이 양반아. 그러니까는 내가 머리가 맑지가 않고 이해했어요? 정신이 맑지가 않고 한 번씩 우울했다가 의기소침했다가 막 이래. 이해하셨어?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큰 정성은 아니더라도 정성을 들여서 이걸 좀 뺏겨내는 작업을 조금 하셔야 되고 또한이도 이 집안에 산에 산탈, 묘유묘탈도 난 게 분명하다. 선산을 건드렸단 말이야. 그러니까 건드려서 이거를 화장을 했는지 그냥 뿌려버렸는지 흔적이 불명하게 또렷하게 있다가 이해하셨지? 그래서 그 벌전이 너무도 내 자손나비에 발목을 많이 잡았구나. 이러셔. 묘짜리가 편하지 않고 물이 차서 그랬는지 아니면 나무 가지 뿌리가 묘를 간통을 해서 그랬는지 합장 이장을 하려고 그랬는지 여튼 묘를 크게 건드리셨대. 이 집안에 이해하셨지? 그래서 벌전이 벌전이 너무도 겹겹이 쌓였구나. 이해하셨지? 그다음에 안 땅 기주가 본인하고 못 사는 이유는 뭐냐. 이 사람아 있을 때 잘하고 뭐를 했어야 되는데 이미 쪽박이 나 놓고 그리고 본인 자체가 성욕은 없는 게 아니에요. 나 그냥 미안해.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해줄게. 성욕이 없는 건 아닌데 잘 안 돼. 마누라라. 잘 안 됐었어. 안 되지 않았어? 아니냐고. 잠자리가 잘 이곳이지 않았다고 한마디로 발기부전처럼 아니냐고.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뭐 그 저 바람 폈다고 이렇게 나 나한테 이야기하고 그니까 속에 속 마음으로 저것이 그 그 협박을 당하면서 뭐 그 그런 거. 아니 이 양반아 마누라 바람 핀 네파토리를 듣는 게 아니고 너의 문제점을 말을 해주는 거야. 옛날에 여 마누라랑 살 때. 예. 학궁을 할 때. 네가 남자로서다가 고개 숙인 남자가 돼 있었다고 잘 안 됐다고. 원활하게 잘 안 됐다고 자신감 있게. 내 마음과 같이 그니까 마누라가 만족을 못 했을 거 아니야. 그리고 밖으로 좀 돌았다고 와이프가. 이해하셨을까? 어? 어? 이해하셨어? 그러니까 마누라랑 지금 합친다 하더라도 이 마누라는 이미 다른 남자를 만나버렸어. 본인하고 재결합해가지고 행복하겠어. 호호화화. 안 돼. 그러니까 본인은 뭐 해야 돼 지금. 이 가정을 합쳐가지고 뭘 어떻게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내 건강 챙기고 나 농후생활 저기하고 웅동 하고 멋있게 살아 이 양반아. 버스 떠났는데 뭘 자꾸 잡을라 그래. 어? 야. 그릇 깨졌어. 그거 갖고 와서 집에 갖고 와봐. 물 새야. 붙여놓으면 물 새야 안 새? 어? 세준이. 네. 새야 안 새? 네. 새요. 어? 모형이 벌써 틀리잖아. 금이 갔는데. 조금만 부딪혀도 또 깨져. 뭐를 위해서 새끼들을 위해서 행복한데 새끼들이. 응? 아니잖아. 지금 애들 보죠. 네. 그냥 이렇게 봐. 이렇게 살아. 자유롭게 살아. 세준이. 응? 합쳐지지가 않아. 합쳐지지가. 합친다 해도 얼마 있다가 또 자글자글 해요. 왜. 이 여자는 아직 젊거든. 그래서 그. 그 여자가 저 저 저 현재 지금 남자친구가 있나 남 남자가 있나 싶어서. 그걸 알아서 뭐 해 무슨 상관인데. 합치려다 보니까. 아니 이 부인이 지금 합치자고 해요? 합치자고 해요. 합치자고 해? 합쳐도 도로 깨질 건데. 그래서 이제 그 지옥을 다시 들어가야 되나 싶어가지고. 그냥 나는 합치는 거 그냥 반대. 합치자고 하는 이유가 애들 때문이래요? 애들 때문이라고 그러는데. 어 근데 내가 봤을 때 본인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 돈이잖아 아니에요? 예 맞아요. 돈인데 뭘. 어? 그냥 돈이야 돈. 애들 때문에 라고 말을 하는 거는요 핑계야 이 양반아 뭔 소리에 정신 차려 그랬으면 바람 안 났지. 어? 야 그런 자제력 없는 여자하고 살고 싶냐? 애들 때문에? 네. 니가 어떤 수모를 당했는데. 아니에요. 어? 피눈물을 흘렸는데. 또 그 지옥 속으로 어? 지하세계로 들어가려고 미쳤네. 예 등신이야 등신. 애들은 핑계고 돈 뭐니 뭐니. 이해하셨지? 왜? 지금 풍족하지 않거든. 응? 이 여자는요 어? 남자를 만나도요 또. 어? 지금 이제 본인이랑 서류상 남이잖아. 남자를 만나도 또 돈이야. 돈 대주는 남자 아닐 것 같아? 본인이 본인 살 맞대고 살았잖아. 끝판에 이 여자가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. 어? 아니에요? 맞아요. 맞잖아. 대주님 내가 분명히 말했다. 우리 대주님은 뭐 해야 되냐면 지금 본인 집안에 업 정리하시고. 에? 기억해두셔. 어? 내 살길 하기 위해서 정성들이고 이 여자랑은 땡. 이해했어? 네. 아이들한테 줄 거 지가 버르라 그래 야 인제 오십도 안 됐어. 젊어. 아니야? 그 그 저는 여자가 언제 생길까요? 이 사람아 내 몸을 가꾸고 내 저기를 가꾸고 뭔 여자를 만날 생각을 하든가 뭘 만날 생각을 해야지. 어? 아니야 대주님. 네 맞아요. 응? 지금 본인 자신도 자신이 없잖아 여자 만날라 해도. 있어요? 없어요. 없잖아. 어? 없는데 뭘 물어봐. 쪽팔리잖아 이것저것. 아니야 그럼 무당 입에서 다 까리. 어? 어? 깔까? 어? 행동복 하고. 어? 대주님. 응. 멋있게 살아. 어? 어? 아이들아 이 여자 돈 안 벌어요? 돈 벌어요. 어? 설잖아. 그 본인 이렇게 하고. 어? 그냥 내버려 둬. 그리고 너 살아 너. 어? 근다고 그래서 애들이여 아빠 나쁘다는 소리 안 해. 왜? 왜? 어떻게 이 가정이 깨졌는지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. 어? 말만 안 할 뿐이에요. 아니에요? 맞아요. 본인이 상처 주기 싫어서 말을 안 할 뿐이지 아이들 다 알고 있습니다. 어? 엄마가 남자가 생겼는지 남자를 지금 만나고 있는지까지 또 다 감지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. 어? 뭐 때문에 지금 있어요?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 엄마기 때문에 있는 거야 이 양반아. 이해했지? 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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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당신은 가슴으로 울고 있는데 이 집구석이 또 들어가고 또 또 어떤 부모를. 어? 몸이나 좀 아프면. 응? 어떤 취급을 받으려고. 응? 아니야?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대준이? 네. 뭔 얘기인 줄 알아? 고쳐 쓰는 거 아니야 한 범은 이렇게 길고양이 짓거리 하잖아 또 해. 예? 이 여자가 그렇게 되기까지 또 너의 책임도 있다 그러잖아. 응? 이해했어? 바람이 날 여자는 뭐 뭐 해도 바람이나. 목욕탕 가방 갖고 나가고 시장 바구니 갖고 나가도 바람이 난다 이 등신아. 이해했어? 예. 뭔 얘기인 줄 알겠지 대주님. 이게 내 둔다 안 둔다. 둔다. 근데. 그. 그. 뻔히 아는데 거짓말 해가지고 그 사람 바보 만드니까 그. 열받아가지고 막. 그러니까 지금도. 욕도 하고 막 했는데. 접어. 대주님 접어야 돼. 네. 또 지옥 속으로 들어갈 거야. 그 다음에 대주님 웅동하셔야 돼. 응? 나 얘기해줬어. 네. 어. 혈압. 응? 대사질환 조심하셔야 된다고. 이해하셨지? 네. 응. 뇌경색. 응? 네. 이해하셨지? 혈관 건강이 별로 안 좋으시다고. 네. 어. 약 드시는 거 없어? 네. 있어요. 어. 어. 응? 체중 빼셔야 돼. 간도 안 좋으셔 지금. 네. 알고 있으시지. 네. 어. 지방간 없으시대. 뭐. 저. 저번에 그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그런 거는 아직 없다고. 지방간도 조심하세요 간도. 어. 이해하셨지? 네. 운동하신다. 갑진념부터. 네. 그 다음에 애군넥살 걷는다. 본인 집안에 업. 풀어내고 나야지. 그 눈동자부터 변해. 대주님. 이해하셨어요? 지금.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본인 정신 더 흐려질 거예요. 이해하셨지? 너무 많이 감겨있어. 이해하셨지? 기운이 너무 탁해. 어. 이해했지? 그니까 이 코끝에서 오는 이 몸에서 나는 그 채취가 아니에요. 예. 축생기가 있을 때는. 네. 이 찐득찐득하고 끈적끈적한 이 냄새는. 예. 어찌할 건데. 이해하셨지? 응. 예. 그래서 이 안 땅 기조. 끝났다. 이미 접시는 깨져서 한산조각 났으니까 지가 붙여서 다른 남자를 만나듯 용돈을 타서 쓰든 지 알아서 하라 그래. 예. 너한테는 온리 돈 때문이야. 이해했어? 너 사랑하고 계속. 그래. 이제 좀 이거 갖고 가 연락처야. 나도 연락 주세요. 끝났어 점사 나가. 네. 바보짓 하지 마이. 아.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봐. 제가 회사가 인천에 계속 남아 있을 수도 있고. 네. 평택에 갈 수도 있고. 근데 평택이 좀 급여가 좀 더 낫지 않아요? 어. 급여는 낫는데 왜 애들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그러다 보면 한다는. 엎어지면 코 닿을 때인데 뭔 소리야. 그래도 백만 원 가까이 이렇게 깨지더라고요. 병택으로 가보니까. 병택으로 가보니까. 그럼 인천은 계속 있어야지 뭐. 그리고 아니면은. 아예 관계를 끊으려면. 통영이나 여수하고 여수 지점하고. 자리가 낫다고 그러거든요. 어디로 옮기는 게 나을는지. 아니면 인천에 계속 있는 게 나을는지. 근데 본인이 지금 마음 편하다고 가봐야 그 밥에 돈은 똑같이 깨지는데. 아니 또 막내 땜에. 인터넷 당분간 있으세요? 있어도 될 것 같아요. 왔다 갔다 하는데 체력 더 딸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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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